기도 모임 스페인어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그해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때에는 남미 성도들과 초대 손님들 온누리교회 M센터 담당 목사님, 성교사님, 장로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중남미 성도들과 한국인 성도들이 모여 스페인어로 찬양, 기도, 말씀으로 남미 스타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에는 중남미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한국 사람을 위한 스페인어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의 첫 이벤트는 페스티월 히스파노로 라틴계 형제자매들과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한국 형제자매들의 화합이 있었습니다. 1부 프로그램에는 축구 경기와 남미의 음식들을 맛보며 다양한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신교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2부 프로그램에는 스페인에서 훈련된 성악가와 기타리스트, 외국인 전통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공연자들은 남미 페루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모금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로 참여했습니다. 공연 내용으로는 스페인의 사르수엘라와 플라멩코, 남미 안데스 음악과 페루 발리차와 우아이노춤, 멕시코의 마리아치로 함께의 노래를 같이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네이라 목사님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축제였습니다. 첫 추수감사주일에는 중남미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된 감사한 감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페루 리마에 있는 가난한 교회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 칸타타와 중남미 전통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칸타타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며 각 가정에서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칸타타와 중남미 전통 저녁 식사를 칸타타와 중남미 전통 저녁 식사를 중남미 성도를 위한 식사 메뉴에는 고향의 크리스마스 전통을 기억하도록 칠면조, 마넷동, 핫초콜라떼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 스테이너 사양 목적은 한국의 많은 중남미 사람들을 전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스테이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너 예배 성도들에게 복될 새해 되기를 1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